안녕하세요 여러분 저 오늘 영상 맥힐게요 오늘 영상 저희가 여행을 왔거든요 딕시라는 커피집에 갔다가 흔목도 모아는 카페인 것 같아요 거기서 갑자기 도자기 공방 사장님을 만나서 급 협찬을 받았어요 제가 거기는 도자기 다 부수고 오겠습니다 아시겠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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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번 이거 보고 그려보시고 그다음 씨바랑 그다음 또 홍삼게 욕하시는 줄 알았어요? 씨바 병이랑 선생님이 또 말씀해주세요 연습하는 거고 여기 다시 그리셔야 돼요 아 그래요? 이게 뭐 하셨니까? 아니 선생님이 선생님이 그거라고 하셔가지고 연습이라고 하시자마자 이렇게 됐어요 그리 드림픽 동기야 생각보다 있다 정남의 시절 우와 잘했다 동기인데? 그래? 그래? 테두리도 같이 다녀오세요? 아! 네! 너무 귀여워요! 너무 귀여워요! 진짜 귀여워요! 그림이구나! 옆에 파토 귀엽지? 귀엽는데? 왜 더듬지? 한 번도 안 더듬었는데? 취미상상했어! 눈 라인 진한 걸로 했다! 어떡하지? 눈 라인은 얇은 걸로 하셨어야죠! 선생님 좀 안 하신 것 같은데? 아니요! 한 팔만 더 드려주세요! 네! 하얀 내려 놓으세요! 하얀 내려 놓으세요! 짜잔! 나랑 닮았나? 좀 닮은 것 같기도 하고 이거 봐! 타투야 엄마가 너 크셨어! 타투야 이거 봐봐! 타투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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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타투야 여기 봐봐! 어때? 너 닮았지? 야! 타투야! 그리고 기술수? 타투야 소감! 자! 코애프avor 만난다! 갑복 quase 다.. 황을 행동해주세요! 온하! Attack! 발푬하신 채소들 10cm 꽃 afford